오늘은 여러분께 남자가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 개쌍욕을 먹는 재밌는 내용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다. 요즘 세대 여자들 똑똑해져서 저출산 혼인율이 낮아지는 거다.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맞다 전업이면 집에서 노는 기생충 취급하고 맞벌이면 일도 하고 집안일도 시키는 이중고다. 남자는 돈만 벌어오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살림 살아주면서 공짜 성욕풀이에 애 낳아주고 부모 챙겨주는 사람 생기는 거라 남자는 이득. 이라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납니다. 저는 여성시대 같은 극단적 레디컬 fm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글은 82쿡이라는 이미 결혼한 40대 5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글을 보여드렸죠. 이렇게만 보면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까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여자에게 이득같이 느껴지시죠? 근데 한여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30대 후반까지도 결혼 생각 없는 경우가 많아라는 여성시대에 작성된 글을 보시죠. 레디컬 fm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이니만큼 비혼에 대해 긍정적인 여성들만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인데 이상하게도. 남친이 30대 중반인데 3년 안에 결혼 생각이 없다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면서 남자친구가 결혼하기 싫어한다고 걱정하는 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라라 이상하죠? 결혼은 여성에게 손해니까 남자가 결혼하자고 보채지 않으면 여자에게 이득 아닌가요? 엄청 다정하고 잘해주고 사랑 많이 주더라 근데 결혼 이야기 나오면 결혼의 마음이 없고 연애가 좋다네. 라면서 이 남자와 헤어질까 고민하는 한국 여자의 모습. 한국 여자 오피셜로 결혼은 여자에게 개같이 손해인데 남자가 결혼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상하게 화를 내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남자가 결혼을 피하려 하니까. 다른 남자들은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피하는 걸 보니 하자가 있거나 여시랑 결혼하기 싫은 건가 봐. 라면서 남자가 결혼하기 싫어하는 건 하자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결혼 생각 없는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하지? 나 31살 남친은 28살 3살 연하남이야. 1년 반 만났고 난 슬슬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이야기는 나만 말하고 남자 쪽은 아예 반응이 없어. 이거 헤어져야 할까? 나는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나랑 할 생각 없어 보여. 라는 한국 여자의 초조한 발언데. 아니 우리 여자들 대가리에 총 맞았나요?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인데 왜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까? 결혼 생각 없는 남자 빨리 버려라 라면서 남자 버리라고 조언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결혼은 여자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니까 당연히 결혼하지 말자 말하는 남자는 여자 입장에서 꼭 잡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남자들은 결혼하자 보채 수 있는데 이 남자는 결혼하자는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연애만 할 수 있는 개꿀인 상태인데. 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나 남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 애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다 전업이면 집에서 노는 기생충 취급이고 맞벌이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라고 말하면서 남자와의 결혼은 여자의 일방적인 손해라 주장하는 한국 여자의 뚫린 아가리와 달리. 그녀들의 본심은 남자들이 자신을 설거지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성시대에는 남자친구가 결혼 생각 없어 보인다고 고민 상담하는 글이 수십 수백만 개가 올라와 있고. 이 한국 여자들은 아가리로는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라 외치면서 막상 남성이 결혼해주지 않으면 남성을 찌질람 하자남 취급을 하고 있죠. 결론을 말하자면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가 아니라 남성에게 손해라는 뜻입니다. 목마른 인간은 우물을 파게 되어 있고 한국 여자는 본인들이 우물을 파야 하는 상황이지만 남자들이 대신 파주길 바라며 자신의 구멍에 물이 말라가는 걸 방치하고 있을 뿐이죠. 아가리로는 자신이 우물 파지 않는 이유는 우물을 파는 건 여자에게 손해라 주장하며 말입니다. 한심한 여성들의 본심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성분들 기억하세요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까 절대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말기 남성분들의 본심 알아봤습니다.